어때, 아까 우리 마트에서 라면 사기 잘했지, 그치? 우리 다음번에 비밀 작전하자, 이렇게? 응. 됐지? 진짜요? 응. 지야, 먹고 싶죠, 또 저거 보니까? 신나가지고. 진심이야, 지금. 큰일 났습니다. 더 이상 먹는 걸 그만들어 있어요.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겁니다. 그럼 영상 보니까 아까 봉지 라면도 드셨죠? 실은 컵라면도 드셨죠?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, 같은 라면이라도 뭐가 더 살이 찔까요? 이 용기라면과 봉지 라면 중에.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. 사실은 컵라면이 비슷한 용량의 봉지 라면에 비해서 칼로리도 조금 낮고요. 면발도 좀 얇잖아요.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도 좀 낮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라면도 순한 맛이 나오고 또 매운맛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,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. 그렇죠. 이 순한 맛과 매운맛 중에서 어디가 나트륨의 함량이 많을까요? 매운맛이죠? 매운맛이 아닐까요?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시죠? 네. 그렇게 뻔한 거면 제가 여쭤봤겠습니까? 아닌가 봐. 정답은 순한 맛에 나트륨이 조금 더 많습니다. 순한 맛이 많다고요? 사실상 우리가 매운맛 라면을 먹을 때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더 맛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매운맛 자체의 감각이 나트륨이 조금 적어도 맛있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. 가끔 라면을 끓일 때 집에 순한 맛이 없으면 차라리 그러면은 스프를 반만 넣어서 이렇게 줬거든요. 그래야겠다. 근데 순한 맛은 안에는 반만 넣어요 순한 맛도. 근데 저는 이런 무슨 맛이야 하고 다 넣어버리거든요. 내가 차라리 매운맛 절반 넣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. 그러네. 내가 나쁜 짓을 했다. 진짜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네. 그럼 같이 먹겠습니다.